모야. 한 명씩. 한 명씩. 예, 한 명씩. 것 같은데. 이따가 있는가.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한 명씩. 한 명씩. 하율이 집에 왔어? 하율이 집에 왔어? 하율이 집에 왔어? 하율이 집에 왔어? 어이구 이뻐라 너무 많이 있었지? 할머니가 봐줄게 이제 우리 집주인이 오셨네 우리 집주인이 오셨네 하율아 어땠어? 좋았어? 아가 하율아 하율아 많이 힘들었지? 여긴 하율이 응 석조 밥 응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율이 무사히 오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율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시간인가 봐요 응 3시간 다녀요 그냥 서시고 해서 뭔가 아주 어졷하고 안전해지고 어때요? 아이고 이게 어딘지 지금 생각하는가 이게 뭔가 좀 느낌이 다르다 좀 느낌이 다르다 좀 달라? 요거고 오빠로 향 없어진다 그 그게 알코올이 향이 상당히 강해 중원에서 여지껏 맡았으면 됐지 조심해 조심해 하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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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뽀얘졌네 얼굴도 눈도 커지고 하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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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뽀얘졌네 얼굴도 눈도 커지고 하율아 하율아 웃어주네 이 옷이 엄청 컸는데 이게 좀 많네 이제 기도하자 하율이 하율아 하율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소 마치 포밍 홈 세이프리 꽃 한번 벗어볼까 우리 하율이 머리책 하율이 아휴 머리 색이 정말 노란 색이구나 하율이 우영 tea 하율 하율아 하율은 하율아 하율 하율 하율이 하율이 밥 ciud Due 엄마가 미역국 챙겨먹고 왔어. 하율이 왜 안 챙기고 와다니 세상에. 이제날도 챙겼구만. 뭔가 사람의 접촉은 쉽지가 않는데. 제가 말할 때 사장님이 보인다. 나 일제일 날 전해드렸다. 다시 좋은 시간에 McDonald's 먹다. 우리 시원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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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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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Sanders 흐를 올려야하는 중 귀를 많이 올려줍니다 아주 어면감각이 표정을 다 지지 그럼 전복이 필요 없네? 이 말이야. 기다리고 내 있어, 지금. 전수, 나 한턴 저장해놨다가 응, 그래도 돼, 응. 그럼 분유를 타줘. 일단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인상을 다 쓰고. 어떡해, 달라 이거지 이제? 이제 달라 이거지? 그래, 주려고 기다리고 있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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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온 용을 다 쓰네. 밥만 먹을라고 엄마가 지금 맛있는 거 타고 있어. 그래. 그래. 응. 아이고, 착해라. 그래, 그래. 이제 주라 이거지. 시간이 됐다 이거지. 잘 놀았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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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건 좋다. 온도 좋아? 좋아. 엄마 먹고 또 자. 내 거 조금 먹이로 이거 먹을까? 때로 해. 엄마가 내놀라다니 안 내놓고 또 갔자. 아이고. 엄마 따시고. 그래. 마음대로 해. 어떤 게 나아? 몰라. 나 지금 애기 표정이 빠져가지고. 우리 애기 표정에 그냥 쏙 빠진 할머니라. 아이고. 얼른 전무게. 엄마가 주니까 말해. 엄마 저 대신 조금 준다. 그렇지. 너무 빨리 먹는 건가? 응? 너무 빨리 먹는 건가? 할 수 없어. 지 속도가 그런 거야. 그렇다고 뺄 순 없잖아. 빼면 안 좋아해? 그럼. 그래. 그래서 이중으로 된 적국진데 뭐. 그래도 빨리 먹는 거야. 제일. 제일. 힘이 빨라서 그런 거야. 목성이 좋아서 그런 거야. 힘이 있다는 거야 애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저렇게 빨냐. 그냥 물 먹인다 생각해. 그냥 물 먹인다 생각해. 잘 먹네. 아주 세련되게 먹네. 젖은 아주 세련되게 먹어.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하라고. 공기가 들어가면 안 좋아? 그래. 그러니까 소화를 못하지 애가. 벌 파는 이유가 뭔데. 공기 들어간 거 빼주는 거지. 신조콩지 빠는 거지. 좀 쉬어줄까? 잠깐만 쉬어줘. 아이고 이뻐다. 아이고 이뻐다. 애 먹고 있어? 왜 쉬지? 그런다. 너무 이뻐서 쉬는 거예요. 내 간식이에요. 엄마가 주는 간식. 소화를 내는 Diese. 의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게 눈물이 돼. 그렇게 눈물이 돼. Quéahah. 좀 쉬어야죠. 그쵸? 좀 쉬어야죠. 그쵸? 좀 줄까? 그쵸? 지 스스로? 싫어? 싫대 안 먹어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엄마 간식 다 먹었어요 엄마꺼먹고싶어요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네 다 먹어야지 또 먹어야지 또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이렇게 세웠으니까 괜찮아? 응 닦으러 안 꽂아줘야 돼 이것도 젖주듯이 우리의기의기한 침 등으로 오늘 즐기야 잘 enjoy 아멘 To me Jesus is fair Jesus is pure Jesus is pure Jesus is pure He makes our sorrow His fear I see He's so good To me Now I am free Now I am free Beautiful Savior Lord I am free He's so good To me He's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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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배불러고 그렇죠? 좋아요 배불러고 좋죠? 아이 좋아라 좋죠? 하율아 누가 좋아? 하나님이 좋 많이 가르서도 됬어요? 아이 예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